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비플리즈의 눌토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난임일기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번 저희 부부의 난임여정 영상을 보고 댓글을 통해 또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들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힘과 또 위로를 받았어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의 난임여정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먼저 지난 자가정자 테스트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안보신 분들을 위해 위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사온 OBM이라는 정자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곰션의 정계정맥류 수술 후 정자 상태를 점검을 해보았는데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양과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OBM 키트 자체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난임 클리닉에서 상담 및 정밀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의 첫 어포이먼트 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어포이먼트 날은 저희의 첫 어포이먼트 날은 저희의 첫 어포이먼트 날은 우리의 첫 어포이먼트 날은 우리의 첫 어포이먼트 날은 첫 상담은 이렇게 저희의 메디컬 히스토리랑 현재 상태를 선생님과 공유하고 또 제 자궁 초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초음파 결과는 다행히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여기 병원에서 곰션이 정밀 정자검사를 다시 받아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지만 다음 스텝을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날 정자검사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첫 상담 후 일주일쯤 뒤 곰션이 정자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11층 놀러줘야 되나? 안 놀러버리지? 떨리나요? 왜 안 떨리지? 오빠가 자아하고 나온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가 자아하고 나온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 진짜 고생했어 오늘. 우리가 아기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오빠를 어플시에 타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 더. 그래? 응. 감사하고 고마워해. 야 내가 원할 리액션 이런 게 아닌데? 아니요. 고마워. 아, 난 땡큐. sh드린 터블리의, 그 원하는 시간들이 그 아's, 이? ferrari 부이iğ선 수 はい. 아, 다른, 이 sap이는 수준은 이? 여기 무슨 표정이라든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너로 그냥 유튜브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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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소식에서만 가능하십니까 이제는 따로 진짜 생각을 해요 대급 업원의 사정에 대한 역시대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일부들을 담당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서 국보한 사정에 대한 대한 내용을 담당하게 쓴 이 부분에서의 일자로 대야가 라고 하는 자정에 대한 내용의 자의를 바라는 것이 그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사정에 대한 원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계시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심리와 비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가 아직도 그런가, residual, varicocele, 소금이 더 적용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병원에서 진행한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정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의 경우 난임기간과 남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퍼블릭 펀딩, 즉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해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뉴질랜드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실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곰션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상담 후에 받은 레터의 안내에 따라 여권과 비자 정보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웨이팅 리스트에 잘 등록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중요하게 또 여겨야 될 게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BMI 적정 체중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뉴질랜드 웨이드던 스위스에러스를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주소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또 알려줘야 되고 4주 동안 아니면 4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으면 딜레이가 되거나 캔슬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다시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스케줄을 잘 못 맞추면 다시 연락을 취해야 되고 또 만약에 첫 번째 사이클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다시 한 번 세스를 받아서 두 번째 패키지에도 위즈블한지 또 알 수 있도록 또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시 트리트먼트 받고 싶지 않거나 그 전에 미리 프레그넌트가 임신이 되면 알려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가 잘 될 때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 지금 현재 이 트리트먼트를 받으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해요 저희도 아마 그런 같은 기간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했네요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현재 상황은 웨이팅 리스트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계속 자연 임신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거예요 병원에서는 비록 시술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옵션이라고 했지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자연 임신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결국 받게 되어도 그 또한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암도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목상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 귀하게 예비되어 잉태되고 태어난 존재구나 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더욱더 존귀하게 대해줘야겠다 하고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치있고 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기가 있건 없건 지금 제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사람이기에 더 이상 그런 조건에 따라 기분이 업앤다운되지 않도록 노력해보려고 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보며 웃으며 화상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난임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부모로 성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브이로그를 통해 저희의 근황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